전남 장성군이 오는 11월까지 숲 해설을 운영합니다. 장성 지역 주요 산은 물론 장성호 수변길, 산림욕장, 트레킹길 등 숲이 있는 관광휴양 명소에서도 전문 숲 해설사의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. 장성은 숲 자원이 뛰어난 지역으로 손꼽힙니다. 충령산, 백암산, 불태산 등이 기다란 성처럼 어깨를 맞대며 감싸고 있습니다. 전체 면적 가운데 절반이 훌쩍 넘는 61%가 임해입니다. 장성호 수변길도 방문객들이 선호하는 관광지입니다. 호수를 중심으로 좌측이 출렁길, 오른쪽이 숲속길입니다. 출렁길은 색다른 매력을 지닌 두 개의 출렁다리를 건널 수 있고 숲속길에선 호수와 숲이 어우러진 고즈넉한 풍경이 기다립니다. 이러한 숲의 매력을 제대로 만끽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숲 해설 듣기입니다. 숲 해설가와 함께 자연을 거닐며 숲에서 만난 꽃과 나무, 곤충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접하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시각으로 숲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. 아이들에게는 소중한 자연 체험의 기회가 성인에게는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치유 여행이 됩니다. 장성군에선 지난해 6에서 12월에도 숲 해설 서비스를 운영해 약 2천여 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. 김한종 군수는 장성의 풍부한 산림 자원을 무대로 펼쳐지는 숲 해설 서비스가 자연의 소중함과 보존 가치를 공감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. 내외 뉴스 통신 김필수입니다. 김한종 군수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